중간 황빈씨께서 발렌타인 아웃라운지의 입구를 통과해 앞쪽에 오셨습니다. 우리 정면 보시고 우리 배우 황빈씨의 멋진 포즈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면부터 함께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배우 황빈씨의 발렌타인의 멋진 왼쪽부터 함께 가고요. 감사합니다. 현빈씨 우리 오른쪽은 자리를 조금만 이동을 하셔가지고 오른쪽에 우리 기자님들과 멋진 사진 포즐까지 함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의 멋진 사진과 영상 발렌타인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손하트 좀 해주세요. 손하트. 손하트 혹시? 아우 손하트. 아우 뭐지? 우리 황빈씨의 손하트까지 함께 만나보고 있는 지금 이곳은 우리 발렌타인의 새로운 모델 그 현빈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빈씨 보라색 주인공이 현빈씨 왜 또 계시죠? 바로 발렌타인의 싱글몰트 글란벅입니다. 브랜드 모델 현빈씨가 직접 발렌타인의 싱글몰트인 글란벅의 리테이지 제품을 한번 들어서 네, 우리 기자님들을 보시고 멋진 포즈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역시 발렌타인의 새로운 모델 현빈씨께서 그래모기를 불러주시는 현빈씨의 모습들 자, 오른쪽도 함께 받아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왼쪽 기자님들께도 멋진 포즈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빈씨 보라 편을 해주세요. 자, 현빈씨 네 자, 그럼 제가 직접 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멋진 사인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현빈씨의 사인이 담긴 이 마트를 이곳에 계속해서 전시가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멋진 포즈 다시 한번 이야, 현빈씨의 사인 담긴 자, 보고 계십니다. 멋진 우리 발렌타인의 자, 오른쪽에 기자님들께도 함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이 곡, 글램버기 버트를 함께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어우 사이좋은 모습들, 어우 좋아요. 자, 기자님들과 함께 멋지 않게 핑거하트... phiger하트... 핑거하트... 아, 네. 개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께도 라이트.. 라이트 포토타임 그리고 왼쪽에 있는 포토타임 그리고 왼쪽에 있는 포토타임 tiene 포토타임 네. 네, 어우, 감사합니다. 오늘 오픈을 기념하는 커팅식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위를 전달을 의미하는 푸른 리본이 준비가 됐고요. 제가 원 투 쓰리와 함께 커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발렌타인 아웃! 대표님과 전무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발렌타인의 새로운 모델 헌빈님과 함께하는 우리 멋진 건배! 저희가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이 기쁜 날을 건배를 축하하고 싶지만 이 모습들을 사진으로 아우 그래요! 빈 모습으로! 자, 발렌타인의 새로운 모델인 헌빈님과 대표님, 전무님! 정면의 기자님들을 모시고, 멋진 포즈! 함께! 자, 슈얼! 세분이서, 슈얼!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우리 오른쪽 라이퓸 쪽의 기자님들과도 포즈 타임! 레프트 포즈 타임! 건배! 전무님께서는 건배! 저희가 현빈님과 짰퇴 인터뷰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발렌타인 소감! 짰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일찍부터 이렇게 와주신 기자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발렌타인이라는 이렇게 품격 있는 위스키 브랜드와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흡사한 이 라운지와 그리고 발렌타인 위스키도 많은 분들이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종종 마시는 사람과 자주는 아니죠. 자주는 마시지 않지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시는데 혹시 즐겨 마시는 위스키가 어떤 위스키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어,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드럽고 그리고 달콤한 이 맛과 향이 있는 거를 좋아해서 싱글몰트를 좀 즐기긴 하는데 어, 그 중에서도 네, 발렌타인 싱글몰트 15년 좀 즐겨 마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현빈씨가 좋아하는 발렌타인 싱글몰트 발렌타인 싱글몰트 15년 살, 우리 현빈씨가 인증하는 이 와인 위스키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구요. 블링몰트 버귀를 대표하는 향과 맛이 바로 꿀 같은 달콤함이잖아요. 이 달콤한 목소리로 현빈씨, 우리 함께 하실 여러분들께 추석 잘 보내라 하시라고 인사 말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어, 네, 벌써 어느덧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 추석에는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그리고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발렌타인 위스키 한 잔 하면서 또 뜻깊고 또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풍성한 상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또 이곳에 오셔서 어, 우리 발렌타인의 글램버그의 다양한 매력도 많이들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곧 개봉하시는 작품, 화학이 맞으시죠? 네, 저도 많은 기대하고 있고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멋진 작품을 함께 찾아뵙도록 하고요. 많이 바쁘셨을 텐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쁜 자리에 참석해주세요. 우리 배우 현빈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3층에 계신 올패인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현빈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모습을 담은 우리 배우 현빈씨와의 인터뷰 시간 함께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